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는데 한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일단 3.5%죠. 기준금리를 동결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 미국의 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물가가 잘 안 잡힙니다. 미국의 물가가. 중고차 가격도 막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심상차 나 가지고 기존에 이제 금리를 한 5%대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동결된 상태로 꽤 진행될 거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론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금리를 미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가 6.5%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네요. 미국 물가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보니까 3일 전이죠. 2일 전 한국은행 금리 동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사상 제대로 벌어질 듯 한국의 기준금리 3.5%에 동결됐네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인데 이 4.5에서 4.75가 앞으로 6.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벌어지는 한미 금리 차 이것을 어쩌나 미국 연준 추가 인상 예고 여기 보시게 되면 3일 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장은 3.5%가 최종 금리다. 너무나 낙관적인 이야기죠. 핵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5.4%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물가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2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이 보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 시장 전망치가 5.0%인데 5.4%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식품을 다 제외한 권은 개인 소비지출은 4.7%로 전문가 예상보다 4.3%보다 크게 올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거제 미국의 정권시장에 상당히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긴축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2월 25일 하루 이후입니다. 예상치 웃돈 인플레이션 데이터 긴축 장기화 우리의 뉴욕 정시 하락 크게 움직였죠. 특히 금리에 민감한 그런 부동산 리처 회사들 그런 주식들에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고 기술주도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니까 프라이빗 웰스 USA 데이비드 전문가는 연착륙과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준이 최대한 빨리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는 낙관적인 개념은 이제 틀렸다. 10월 이후 우리가 본 시장 랠리는 약 3장 랠리였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연준 인사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들이 낸 보고서가 아주 주목할 만하네요. 미국의 기준금리 올해 6.5%까지 6.5%가 예상한 사람 없었거든요. 까지 올려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학자들의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정도에 행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6.5%까지 올려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학자들의 보고서란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쓴 공동 보고서가.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블룸버그와 로이 통신에 따르게 되면 스테판 채채티 브랜드아이스 경제학과 교수, 마이클 펠로리 제이피모건 수석 에코노미스트, 피트 후버 도이치방크 에코노미스트, 프레드릭 미시킨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교수, 김 쉐헬츠 뉴욕대학 명의 교수는 시카고 경영대학원 부스 경영대학원이라고 그렇게 하죠. 주최한 컨프레스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물가를 통제하려면 다소간 경제적 고통을 촉발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분석에 따르면 연준이 연착륙을 설계할 능력에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한 경기 침체도 없이 2025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을 연준목표 2%로 되돌린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너무 아니래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렸습니다. 55페이지 분량의 연구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전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는데 연준금리가 올 하반기에 각각 5.6%, 6%, 6.5%가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금리가 5.6% 수준까지 오려면 인플레이션이 2025년 말이나 됐어야 3.7%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2%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보고서인데 이렇게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일관되게 여러분 주장해 온 사람이 제이피모가 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회장이었죠. 이건 이 기사는 24일 날 기사인데 일찍부터 6%까지 금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cnbc 방송에 나가 가지고 아마도 5%를 조금 넘는 수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겠지만 금리를 더 높이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가 모두가 이야기하는 5%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갈 것이라는데 의구심이 든다면서 기준금리의 6%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한 달 이전부터 그런 견해를 피력을 해온 거죠. 그래서 오늘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추세나 움직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3.5%포인트에서 그러나 더 인상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한 번 정리정돈 하시고 여러분 이 보시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죠. 제가 이제 30대 초반 1990년대 바로 이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일본의 이제 한 대학에서 잠시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